음악 2018년 제27회 공인농호사기출 제3문 영업정지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의 병합 사례대비 소외변경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 취소소송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병합을 청구할 수 있는가?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 형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보낸 판례에 의하면 2종의 소송 절차에 해당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할 수 없다. 행정소송법 제10조는 특례규정을 두어 2종의 소송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도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관련 청구송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송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례와 같이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파악하게 되면 민사법원의 취소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여 한다. X 첫 번째, 소재기 전에 이미 90일이 도가하여 정지기간과 함께 제소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또는 60일 이상이 지나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근거법령으로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훈령에 별도로 가중제재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, 적법하게 소재기를 하였으나 집행정지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하는 사이에 정지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정지에 대한 가중요건 규정이 따로 없거나 가중요건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가중제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소멸한 경우 등 병합의 본체가 되는 위 영업정지 취소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병합청구가 제한된다 5. 판례에 의하면 부적법한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송을 병합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병합청구로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 따라서 법원엔 병합된 청구가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그것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유효한 소변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사 병합청구가 불가하더라도 소외변경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5.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견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21조를 근거로 소외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에 대한 규정만 말해놓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외변경은 물론 소외변경 역시 불가하다 X Música Música Música